이게 뭐야? 들켰네 별이야 태명 엄청 이쁘지 하라야 너 오빠한테 아직은 말하지마 결혼식 날 오빠한테 처음으로 말해줄거같은 오하라 니가 우리 별의 흔적을 다 없앴을테니까 그 인형을 봤다면 그게 별이라는거 떠올랐겠지 푸니 휴대폰도 하라가 갖고있어 그래서 우리도 통화 못했고 그래서 날 보고 그렇게 놀랬던거였어 저승사자 보듯이 저승사자 보듯이 그럼 어디 한번 찍혀봐 뭘 깨져라며 죽어 죽어라 그래서 날 더 죽이고 싶었던거겠지 월아 누나 성나엘씨 죽음 목격자 알아냈어 누나 성나엘씨 죽음 목격자 알아냈어 누나 성나엘씨 죽음 목격자 알아냈어 운이 비밀 친구한테 오하라 30년 전에 니 엄마가 한 집 목격자 찾았어 운이 어디있는지 말해야할거야 운이 비밀 친구한테 나 고은조야. 안녕 오아라. 나 고은조야.